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이 자신의 소녀 팬 딜라일라 소프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열혈 팬인 딜라일라의 어머니 데미는 지난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믿을 수가 없다. 가장 친절한 분이 약속하고 전해주셨다. 딜라일라는 자고 있고 아침에 빨리 보여주고 싶다라며 손흥민이 딜라일라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데미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 그녀는 정말 할 말을 잃었다라는 글과 함께 생일 선물을 받은 딜라일라의 모습을 영상으로 게재했으며 딜라일라는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한편 지난 1월 딜라일라 소프는 어머니 데미와 함께 토트넘 호스퍼와 웨스트엠 유나이티드의 2021-20이 잉글랜드 리그컵 8강전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딜라일라 소프는 몸을 풀던 손흥민을 향해 손이라고 외치면서 손을 흔들었고 이 모습을 본 손흥민이 손 인사로 화답해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